울릉도와 독도에서 전국 역사와 지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되는 독도 포럼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고 일선 학교의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55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과 함께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독도 경비대 위문과 독도 박물관, 안용복 기념관 견학 등이 이어지고 독도 명예주민증도 받게 됩니다.